미술계의 거장 게르르트 리히터는 독일의 미술가로서 오늘날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작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구동독 도시 드레스덴에서 태어났으며 6년 시절을 나치 치아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13세가 되던 1945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폭격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1950년 드레스덴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되며 그곳에서 디러, 렘브란트, 벨라스케스 등 대가들의 고전 작품들을 모사하였습니다. 5년 동안 아카데미서의 수업 진행 방식은 엄격하고도 전통적이었습니다. 리히터는 벽화 공부를 위하여 서독을 여행하며 1959년 개최된 카셀 도큐멘탈을 관람하게 됩니다. 거기서 걔는 잭슨 플록과 로치오 폰타나 헤아 작품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에게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0세 되던 해인 1961년 동독의 사회적 조건이나 미학적 조건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기는 서독의 듀슬도르프로 이주하고 듀슬도르프 예술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그만의 예술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이렇듯 게라르트 리히터는 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 분단의 역사 군변을 맞이한 화가로 과거 동독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답습하고 서독으로 이주한 이후 서구의 다양한 예술 문화들을 겪으면서 효화 탐구를 거듭하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작가입니다. 1994년작 추상화 작품은 2012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약 3,400만 달러, 한화로 약 377억 원에 팔렸습니다. 바로 다음 해에는 뉴욕 소더비에서 1968년도에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수상적 풍경화 대성당 광장 밀라노가 약 3,700만 달러, 한화로 약 441억 원에 팔려 생존 작가 가운데 경매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리히터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작품 베티는 그의 딸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작가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칼과 극사실주의로 표현한 자켓에 나란히 병치하여 사진과 그림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듯 흐릿한 주풀은 리히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이미지는 슬픔뿐 아니라 희망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가 1961년 동독에서 망명했을 때 당시 나치 정권에 대한 무언의 저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리히터가 1960년대부터 시작한 작업들입니다. 일상적인 장면들이며 통속적인 사진 이미지를 단색조로 옮겨 그려 극사실주의적인 풍경사진화, 즉 사진과 같은 이미지들을 그려왔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직접 찍은 풍경사진 속 대상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겨 그린 뒤에 두꺼운 부칠이 통해 의도적으로 그림의 윤곽을 흐릿하게 만들어 작품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렇게 리히터가 선보인 뚜렷한 사진을 불분명하고 흐릿한 회화 이미지로 바꾸어 표현하는 기법은 사진회화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작가가 그린 작품들을 보면 대상의 윤곽을 사정없이 흐려놓아 마치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처럼 보입니다. 작가는 왜 그림의 윤곽을 흐려놓은 것일까요? 바로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흐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제로 윤곽 흐리기는 화가 터너가 그린 안개 그림이나 인상주의 작품들처럼 회화적 느낌을 더해줍니다. 이후 그의 그림은 사진수를 이용하여 확정된 이미지의 세계를 나타내며 특히 1970년 후반에는 다양한 작품들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습니다. 사진회화에 이어 색상표 회화, 다채로운 색채의 추상회화 등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며 200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그는 추상회화 장르의 비중을 두며 추상회화의 새롭고 독자적인 위치를 확고히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도 그는 회화의 새로운 핵을 그은 현대미술의 거장으로서 사진과 회화, 추상과 구상, 채색화와 단색화의 경계를 넘나대며 회화라는 매체를 재해석하고 영역들을 확장시키며 시각 영역의 새로운 변화들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